전라남도가 국가하천 내 배수문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한국판 유딜 노후기반시설 디지털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김우형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가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인 이상 강우로 인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막기간 동안 내렸던 보구에 우리 도에도 곡성군, 구례군 등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약 4,7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로 시간당 강우량이 높아 적은 시간에도 하천물이 금방 불어나는데 하천 배수시설물 조작관리자가 대부분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으로 임명되어 실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조작사항 실수로 하천수가 역류하여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폭우로 급하게 현장에 나가 수문 조작을 하려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수문 조작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서 전남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었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업은 우리 도내 7개 국가 하천에 설치된 321개 배수통문에 대하여 3년간 총 사업비 354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0년 올해 1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최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비상시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지 않고 배수시설에 설치된 수위감지기를 통해 하천의 수위를 잃고 자동으로 배수통문을 닫고 열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직원이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배수시설 자동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조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수문 운영으로 배수시설의 개폐조작 실수를 줄이고 적기에 신속하게 수문을 조작하여 홍수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하천을 비롯한 돈의 모든 수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재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김우영 주무관과 연결해봤습니다.